한참 라면 한참 라면 끓여서 isolating 우리는 하부찜하고 새구탕 하나 시켰습니다 아, 요거는... 아구쯤미나 왕인데, 맛있게 생겼습니다. 아, 알겠어. 자리! 아, 송이 아주. 맛있게 생겼지? 와, 살 좀 봐! 아그 wagon. 먹어봐요. 배가 났어서. 어, 귀가 보여드릴게요. 대구탕이 이렇게 세 걸어서 나눠가지고 정작 씨리로 끓였는데 아오 시원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거지 너로 영빨 오동팔이 넣어 그렇게 먹었을까 다른거 먹으면 아부찜 쌀 Lesk 양구 간국 고기는 두 개 감사합니다.